1. 믿음과 사랑이 하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세상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하나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제대로 알게 되고 진정한 교회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문 중에 본문 예배소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교회다운 기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교회다운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교회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하나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좀 두꺼운 책이고요 방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책의 2부에만 봐도 내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그 챕터만 봐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인자심, 준엄하심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찾아보면요 우리가 아마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울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 그러면 너희들이 아는 그 하나님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많은 이렇게 방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너희가 조금이라도 좀 더 알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일까요? 물론 일면 맞기는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럼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좀 알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인가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공들였던 교회이고 가장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쏟아부었던 교회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3년 동안 밤난 눈물로 훈계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행전에 보면 수많은 외부의 핍박과 동요가 일어날 때에도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자체도 더 알아라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만 오늘 조금 어렵지만 잘 좀 영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된 원문은 and epigenosei out to라는 원문인데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 라는 ou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원문으로 하면 바로 그분 바로 그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방대한 지식을 너희가 좀 알아라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 바로 너희가 알아야 할 바로 그분에 대해서 알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그분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라는 의미로 이게 내용이 깊어진다는 것을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를 알게 해달라 그분 바로 그분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제목 앞에서 수식하는 지혜와 개시의 영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를 언급할 때 지혜와 총명 혹은 지혜와 지식을 같이 언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이 깨달음 아는 것 knowledge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지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개시를 연결한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아포칼립세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 자체가 비밀의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베일에 쌓인 것 이렇게 커튼으로 가다놨잖아요 닫혀놓고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커튼을 베일에 쌓인 것을 쫙 걷어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 할 때 이 개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개시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비밀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 그분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 비밀스러운 내용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다 그런 개념으로 이 개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잘 아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성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분 그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그들도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도 창조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전지전능합니다,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에게 제사하고 그에게 빌면 응답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어쩌면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나 자기들이 믿었던 제우스나 주피터나 비슷한 개념이죠 이런 이름만 다르고 신들은 다 특징이나 속성이 비슷하다 비슷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계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 이게 아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당시에 다른 이방 세계의 신들이 판을 치고 그 신들을 믿는 세계의 이 신적인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충격으로 다가갔을까? 사도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개시와 더불어 언급된 지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한 대로 지혜가 지식이나 총명과 연결될 때는 깨달음, 말 그대로 지식적 개념이지만 이게 개시, 비밀스러운 걸 드러낸다고 할 때는 이 지혜는 다른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어려운데 자, 이제 잘 따라오십시오 자, 원래 구약에서부터 이 지혜는 창조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현연 하나님의 모습,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문에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문 8장을 지혜장이라고 합니다 자문이 활동하는 내용을 쭉 1절부터 쭉 나오고 이 지혜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게 22절 이하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기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언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스스로 자기를 말할 때 나라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로 내려가 보면 그가 하늘들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누가, 지혜가 거기 있었다 창조할 때 거기에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3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창조자가 되었다 그래요 지혜를 창조자로 여깁니다 이게 구약의 지혜 사상의 핵심이에요 지혜는 나라고 부릅니다 의인화되어서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 참여한 신적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 지혜를 토라랑 동일시했어요 토라, 율법이랑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중간기에 유대교 문헌들을 쭉 살펴보면 이 지혜는요 물을 먹이는 존재고요 갈증을 해결하는 존재이고 심지어 우리가 알았던 반석에서 물이 나잖아요 그것도 지혜였다 그렇게까지 설명할 정도로 지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로 내려오냐면요 바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려고 한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했고 너희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세서에서 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정확하게 이 지혜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골로세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지혜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있었다는 개념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어떻게 돼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되었다 지혜의 얘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말할 때는요 이 지혜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사역에 함께 계셨던 지혜이셨던 선지하셨던 모든 만물보다 먼저 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그 지혜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들 위해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온 게 골로세서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지혜 사상을 소피아로 하지 않고 로고스로 했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했어요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운 개념이에요 지혜 사상은 어떻게 보면 헬라적인 것 같지만 지혜 사상은 히브리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세계에서는 이게 로고스로 돼 있어요 로고스 이성 말씀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게 지혜 사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어졌다 그렇죠? 말씀으로 말미야마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의 사상은 전형적인 지혜 사상에서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창조주, 권능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성경에서 지혜는 창조주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데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들에게로 내려오고 사람들의 거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사상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시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다는 개념 이게 지혜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구약에도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가 사람들 사이로 내려온 사람들 사이에서 교사처럼 선지자처럼 가르치고 선포하는 존재로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가르침이 거부당하고 그가 배척당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자문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문 1장이 지혜에 대한 시작을 말하는데요 자문 1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사람들 사이로 내려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교사로 가르치고 선지자처럼 가르쳐요 21절에 보니까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랍니다 참 지혜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24절에 뭐야 뭐라고 됐냐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에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문서 1장에 지혜가 부를 때 사람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지혜는 창조주의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생의 길로 이끕니다 생명의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아까 그 말씀이 지혜 사상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에 쭉 뒤에 내려가 보면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돼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 보면 찬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음바되었을 때 창조되었어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였다 거부했어요 11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의 옴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지혜는 하늘의 영광을 창조주의 권능을 버리고 사람 사이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가 자기 땅에 내려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기 땅에 계실 때 보금소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방대한 양인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뭐라 그랬어요? 머리들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 사상이요 이 땅에 왔지만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예수님이 잠잘 곳이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혜는 이 땅에 왔지만 거절당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혜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이 긴 논지의 결론에 이른 겁니다 자 교회라면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은 그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누구냐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내려오셔서 거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게 게시로 드러난 비밀처럼 감춰있다가 드러난 지혜로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바울은 자기의 삶을 가지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뭘 작정했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요 뭐만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내가 오직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그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알았던 그 신들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은요 높은 곳에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군림합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전능한 신으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섬김을 받던 신들이에요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죽습니까? 신을 위해 섬기는 백성이 자기를 신보다 낮고 자기를 죽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죽죠 신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숨어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사도바울이 알기 원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파퍼신의 펭귄들이라는 짐 캐리라는 분이 아주 코믹한 배우인데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코미디 배우인데요 그분이 주연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믹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주인공이 톰인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그리워요 아버지를 자주 만나지 못하고 해서 아버지와 소통할 때 아버지와 소통하는 그 연락책이 뭐냐면 무선통신기요 그 무선통신기는 항상 높은 곳에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니까 그 무선통신기를 잡아야 아버지랑 연결돼요 그래서 그냥 발을 뻗어가지고 발을 뻗어서 까치발을 뻗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아버지와의 마음을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톰은 어려서부터 높은 곳을 추구했어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높은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장해가려고요 뉴욕에 커서 사업가가 됩니다 뉴욕의 높은 빌딩을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커리어를 높여갑니다 100%의 성공률을 거두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자기의 집도요 높은 아파트 꼭대기층에 펜트하우스에서 삽니다 그런데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사업으로 등한시된 이 가족들과 소원해지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높은 아파트 꼭대기에서 혼자 지냅니다 오직 그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그의 돈을 탐내는 아파트 경비원뿐이에요 톰은 높은 곳에서 혼자 지내지만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츄럴파크 뉴욕에 보면 넓은 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센츄럴파크 내에 있는 단층짜리 원래 고층 빌딩만 좋아했는데 단층짜리 아주 낡은 태번 언더그린이라는 그 낡은 레스토랑을 구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낡은 레스토랑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던 거예요 이 주인공인 톰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면서 잊어버렸던 잊혀졌던 그리운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낮은 시절 자기가 가장 어렸을 때 눈높이가 가장 낮았을 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장소를 그가 매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산으로 남겨진 펭귄들을 받게 돼요 펭귄을 받는데 아버지 유산으로 남겨진 거예요 펭귄이 조그맙니다 요만한 조그만 펭귄이에요 이 펭귄을 아버지 유산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낍니다 이 펭귄들을 어떻게든지 잘 돌보려고 해요 이 펭귄을 아끼는 마음들이 이제 가족들을 하나로 만들게 해요 가족들이 거기서 회복이 돼요 막 가족들의 마음이 변해요 이 톤도 마음이 변해요 펭귄이 어떻게 해요? 조그마하니까 이 펭귄들을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을 낮춰야 돼요 숙여야 돼요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낮춰서 눈높이를 하니까 무릎을 항상 꿇고 바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데요 펭귄이 추운데 있어야 되니까 추운 겨울에 난방도 끄고 눈을 다 끌어와서 눈을 깔고 자기는 추운 패딩을 입고 그 펭귄과 함께 지냅니다 펭귄이 알을 낳는데 알이 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침대에서도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와서 바닥에 내려와서 그 알 옆에서 지키며 잡니다 거기에서 잠을 청합니다 바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몸을 낮추고 바닥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 바닥 가장 밑에 있던 서랍을 발견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딱 놓으시면 옛날에 보면 옛날에는 장롱들이 있어가지고 장롱 밑에 이렇게 뭘 하면 옛날 동전도 거기서 나오고 장난감도 나오고 옛날 무슨 편지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제일 낮게 몸을 낮췄더니 서랍을 발견해요 그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편지가 나와요 아버지와의 연결이 높은 곳 높은 곳으로 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어디서 느끼냐면요 몸을 낮추니까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 편지를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믹 영화 같지만 감동이 있는 휴먼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질 때가 아니라 비로소 낮아질 때 오히려 사랑이 회복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회복됨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기도는 피상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늘려달라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낮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식적 기도가 아니라 실천적 기도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날 한 어린이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고 있을 때 이웃 주민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당신도 나름대로 유명해지고 수많은 상도 수상하고 했는데 이렇게 평생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혀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홀로 고고하게 높이 있어선 안됩니다 교회가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회가 홀로 고고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높은 곳에 홀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삶의 가치 영혼 관계 이것이요 높은 곳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회복되는 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존재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자꾸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그래서 옛날 그 9세대 그 로마 카톨릭 성당은 어떻게 해요 첨탑을 높이고 막 100미터 120미터 하늘로 치솟아 올랐어요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높이 올라가면 안 되고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넓게 열려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의 문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예루살렘 성전이 왜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돌 하나에 돌 하나에 남지 않고 다 쓸어버렸겠어요 높아서 그래요 높아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차단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너희는 안 돼 우리만 제사를 드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됩니다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교회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 새 예루살렘 교회이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게시록 보세요 단장된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특세 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이 땅에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내려오셔서 거니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낮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교회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오늘 에베소스에서 사도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될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영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 그 낮아지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섬기세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섬기세요 기도하고 낮아지며 눈높이를 낮추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함께 바라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깁시다 교회답게 살아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